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존엄사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후에 생존을 이어가면서 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 측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세브란스 병원 측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고 수음진 김모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연명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실상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존엄사 판결의 취지가 인공호흡기 부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호흡기 부착을 제외하고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